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약식으로 열렸습니다. 50여 개 안건을 처리했고 5분 자유발언은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본회의 안건 심의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약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자치분권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며 지방자치의 모범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상정안건은 총 50여 건. 경기도 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한 설명이 이뤄졌고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입업행위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고 경기도 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범죄 피해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표결에 붙여 가결됐습니다. 지역 현안들에 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제348회 정례회는 오는 18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